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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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시다고 나도 이제 이가 빠져달라 아니 보니까 이는 다 채워져 계시는데 네 저는 충치 하나도 없음 건치입니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우리 베인옥 가수님은 딱 뵙기에도 정이 느껴지지요 세 번째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눈이 부십니다 세 번째 오신 분은 묻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제 우리 식구여 네 근데 첫 곡을 소금꽃 일명 아버지의 꽃이라고도 해요 아버지 노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움은 가슴마다 세 번째는 난 뭔지 모르겠어 인생여정인데 네 아니 도대체 인생여정이 누구 노래요 나도 오늘 들어 보니까 노래가 괜찮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인생여정 오늘 대박 행진입니다 네 우리 베인옥 가수님은 네 눈웃음이 짱이에요 매력짱 네 안아주고 싶은 여인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서금꽃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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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혜자님 오늘 한턱 쏘셔야 되겠다 인생여정 오늘 배가 조금 아플 것 같다 내가 배가 갑자기 아퍼 그게 바로 사람이야 아직 저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 따라갈 거야 부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조국정의 작사곡입니다 인생여정 이어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니옥가스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그리 서로 알아 울 때도 이곳은 갈 때도 그곳은 그곳을 찾은 나 여기 왔나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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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섭이지 아쉽다고 너무 그리 서루어가 올 때도 빈 숲 갈 때도 빈 숲 그 무엇을 찾았나요 왔나 하아 하아 붕이 뒤로 모두가 없더라 지지아 이니까 아멘 아멘